부산시가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에 주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재심의 결과로 제3의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는 자치단체장 등 요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안건의 심의 형태는 찬성, 반대, 제3의 의견으로 채택됩니다. 부산시는 시의회에서 제3의 의견을 채택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공청회를 여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